보러가겠습니다. 오늘은 아노일사고 어.. 1404 베니스! 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구요. 그렇습니다. 잠시만 왜 베니스가 안또 안잡히고 난리 부르셔옷? 어..그러면은 와우! 이런 빌어먹을 아주 또 멋진 일이 터졌구만 어..굉장히 멋지겠구만 오케이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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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아마 많지 않을까 이게..취향저격을 하는 게임이다보니 잠시만요 어..한번 다시 켜야되네요? 어..버그걸렸다. 한번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어..근데..어..그냥 상당히 재밌고 신나고 멋진 게임입니다. 어..그렇다구요. 갑시다. 두둔 두루두루두둔 두둔 두둔 오케이 UV 소프트 어..게임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UV 소프트 게임입니다. 갑시다. 음.. 그렇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화면에 잡히나? 화면에 잡히는가? 화면에 잡히는가? 오케이! 잡히는구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캠페인보다는 그냥이 낫겠지? 어.. 자유괴물에서 오늘은 세 명의 여성한테 까여 보도록 가요. 아무렇! 니가 난 외국어 못해! 니가 뭐 개호소리를 하지 나는 알 수 없다. 비옥도 많음 종립사회 때문에 많은 마음 무작위 지도 또 대중 펼쳐놓고 어어어어어 크리에스트 자유취련 기함 그리고 귀마 8 3 그리고 아이템 끄기 전체목 끄기 도시위에 키고 그 다음에 사보타주 어나?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어 승리조건 없고 자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돈을 벌면은 전쟁을 안 쳐도 돼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전쟁을 쳐야되는 뭐 그런 게임입니다. 뭐 그것도 전쟁도 돈이 서해지는거지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중세시대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어 자본주의에 어마어마한 어 뭐 그런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치님 그런거 치지마요. 무슨 매니저 세팅에 뭘 치는거야? 매니저 채팅에 뭘 치는것인가? 하이비엠 오신분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어 저는 이제 어 계속 왔다갔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 회사때문에 왔다갔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언제 또 이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못갔습니다. 아니 지금 회사 어 회사일이 바쁜 사람한테 정보라니 웃기고 있구만 장난하니 어 지금 회사왔다갔다 그래야될판인데 무슨 어 정모는 정모여 미친 어 평일날 어 평일날 정모라니 회사원 죽으라고 변호날 별풍선님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산주의는 무슨 BM주의가 뭔지 보여주지 어 참고로 아노 1040은 어 북음이 아주 훌륭한 게임입니다 나랄라랄라 랄라 평일 정모라니 미친거 아니야 어 회사원한테 평일 정모라니 장난합니까 어 하루 빠졌다가 인사공과 개판대가 어 어 부장한테 욕먹으라고 난 죽기싫어 어 어 저는 아직까지 어 사회통립밖에 최정상에 오르지 못했기때문에 회사 빠졌다가는 뭐같이 날아갑니다 랄랄랄랄라 다스로올려라 좀 오래된 게임이기 때문에 음식이나 뭐 그런게 쪼금 그럴 수 있어요 알아서 이맛 어 나서지맛 자 추량이다 자 그룹필같은거는 억수로 아기자기하고 어 괜찮죠 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다못이요 어 도둬어트경 뭐야 땅이구만 보자 어디로 가볼까 좀 큰 어 빅한 뭐 그런곳으로 가야돼 어 섬이 커야지 성장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 거대한 뭐 그런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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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작아보여는데 어 야 잠만잠만잠만 저거 크다 저 섬 좀 크구만 이 섬은 내가 가지도록 하지 꺼져 거기에 뭐니야 부득은 사람 널 죽여버릴거서 어 이거 뭐야 넌 누군가 수도원 어 잠만잠만 얘 엄청 크다 바슬내려라 여기에다가 우리의 제국을 건설하겠다 아주 섬이 마음에 드는구만 어 섬 커 가자 항해한다 대규모 성을 점령하겠다 자 일단은 여기를 이제 우리의 첫번째 이제 정착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마음에 드는구만 부도창고를 건설한다 건설 자 건설했고 오케이 지금부터 어 여기를 어 뭐냐 새만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하게 어 전부다 갈아앞아서 어 여기를 어 우리애가 어 쓰기 편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고쳐볼까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제가 건설하는 방법은 어 정해져 있어요 뭐죠 일단은 여기다가 시장을 건설해야되고 보자 오케이 여기다 이렇게 어 저기다 시장을 건설해야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편에도 똑같이 어 시장을 건설해줍니다 어 그 다음에 그 두개를 어 줄로 있고 어 이제 이제 막무가대로 건설하면은 돼요 어 제가 안호를 개인적으로 욱수로 팬이기 때문에 어 정말 많은 짓거리를 해봤어요 어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짓거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자 이제 어 이걸 가 이거 시장을 기점으로 어 이제 주 땅어머니야 길을 잇고 이렇게 쭉 확장할거니 대충 얹어놓읍시다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어 부도하고도 어 연결하고 닥쳤 더럽게 시끄럽군 좋았어 자 지금부터 이제 어 별목소를 건설해서 이제 저기에 있는 나무를 뜯어낼거야 알았다고 임마 억수로 시끄럽구만 그대 노동을 시작하라 음성수치를 내차버리가서 열나 시끄럽구만 어 결국엔 나를 분노하게 하는구만 다물읍 좋아 훌륭하군 여기가 이제 제1부도입니다 어 이제 이 우리의 박상들이 어 점차 이제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거에요 어 그럼 이제 어 거대한 어 땅이 되겠죠 방금 목소리 줄였는데 뭐가이래 커 널 지쳐버리겠다 와 잠깐만 여기 엄청 크다 여기도 엄청 크네 나중에 여길 정복해야겠어 어 잠깐만 마녀잖아 마년데 마녀의 보호 마녀의 보호 마녀의 보호 주문은 질병이 일어날 확률을 감소시켜줍니다 어 야 여기는 이제 약간 사막쪽 어 뭐야 여기는 이제 동방세력이구만 어 여기는 이제 어 서양이 아닌 동방쪽이네요 서 prophecy 선생님 나 이 뭐야 Ở 저 도 테마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돌려서 크아 내가 방송에서 아노를 하는 날이 올줄이야 박초이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응 좋았어 자 쭉쭉 건설합시다 이제 쭉쭉 쭉쭉 오랜만에 해서 뭐 좀 부자연스러운가 소용불룡창고 말고 알게 뭐야 건설재료 부족 야야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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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나무 내놔라 빨리 통나무를 배워라 잠시만요 뭔가 문제가 생겨 잠시 후 잠시 후 날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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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자 어..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야 이걸 꺼도 꺼도 다시 살아나는데? 뭐지? 마술인가?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뭔가 아주 크고 멋진.. 뭐야 이건도? 니가 나.. 니가 왜 나와? 기다려봐 됐다 왓? 뭐지? 아 놀랍다 에모암모 시려지지도 않아 야 되게 잘한데 1시간에 녹화를 잠깐 중단하고